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차가버섯인데요. 차가버섯 하면 조금 생소한 분이도 계시지만 주변에 안환작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약으로도 사용되는 버섯에 대해 양리의 기능을 침착하지 않은 이분인들이 인간의 병을 다스리는 만병통치약이라고도 극찬을 정도로 계산한 제품인데요. 지금까지 발견된 버섯 가운데 가장 강한 항암작용을 하는 버섯으로 이 집이 세기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따합니다. 이미 필란드 헬싱키 대학의 비록 일본의 국립연구소 2급 부가 앞 옆에 러시아 해약청에서 항암용 물질로 승인받은 차가버섯 성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100% 환불의 보장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